막상 북쪽을 바라보고 앉으니 두 분 모두 고향 생각이 간절해지는 모양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금강산 관광을 떠날 수 있었던 시절 할머니는 해금강 옆 고향 마을을 보고 싶어 그 근처를 서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발치로도 고향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팔순의 할머니에게 고향은 이제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슬프다. 고향 가고 싶지? 네, 그래요. 평생 늘지 않으면 좋으련만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신락같던 희망을 좆먹은 건 세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일단 정지해야 하는 곳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입니다. 명팔이는 민통선 내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북단의 마을 금강산 가는 길이 막히고 나선 어렵게 다시 찾았던 생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민통선은 남방 한계선을 경계로 남쪽으로 5에서 20km 내에 위치한 지역. 민통선 안에서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의 손이 어느 때보다도 분주합니다. 명팔이 감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강원도 동북쪽 끝에서 자라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탓에 땅마저 청정합니다. 그 맛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 전방 또 북한 애들 있는 데가 얼마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한 20km 정도면 이 땅에 닿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 태버린 고향입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마을이 6.25 끝나고 50세대가 57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명파를. 그래서 50세대가 처음 형성이 되고 57년도에 입주를 해서 58년도에 제가 명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58년도에 저 하나만 딱 태어났대요. 이거 이장민 땅이야? 네. 이장민 거. 아래 이거 논밭도 이장민 땅이야? 네. 어 부자네 그러면. 부자시네. 부자라기보다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맞아요.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다른 데 나갈 생각이 없다는. 그게 아주 정답이야. 이제 우리 감자는. 개발이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땅만 믿고 산 농군에겐 그마저도 축복입니다. 명파리를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